호주에서 온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얘인 줄은 몰랐어요 나도, 너 잘 큰일 몰라 호주에서 엄청 잘 생긴 친구가 있다 근데 뭔가가 처음에 얘가 말을 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인사 빼고 근데 말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딱 봐도 저도 외국에 살다 와봤으니까 그거 알잖아요 뭔가 외국에 살다 온 듯한 혀 발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게 보이는데 아 얘구나 싶었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단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그 그 뭐지? 오디션 영상 있잖아요 오디션 영상 제가 잠깐 봤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 애기 같대 애기 안녕하세요 제이크 저는 아스트레일리아, 브리스빈 최근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을 하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애기 같대 애기 왜 그랬지? 왜 이래? 이리 오세요 여기 있다 여기다 잠깐만 소리만 들을 수 있을게요 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저는 심재훈 이게 저희 그 막 팬 여러분한테 그 팬 여러분한테 팬 여러분 아니 찍는 영상이었어 연습하는 너무 귀엽다 이거 대박인데 우와 안녕하세요 심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저는 심재훈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? 저는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안 될 것 같고요 많이 늘었구나 저 진짜 한국어를 못했어요 이거 지금 잘하는 거 거의 내가 일본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쁜 이승데스 이렇게 똑같네 그렇지?